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오늘의 새벽에 배고파서 시리즈 메뉴는요. 정말 오랜만에 새벽에 배고파서 입니다. 제가 예전에 틈새라면 매운 짜장에다가 통 모짜렐라 치즈 스팸 먹었던 적이 있는데 조회수가 그래서 오늘은 그때의 좋은 기운을 또 받아가지고 짠! 틈새라면 매운 짜장 5개 그리고 이제 스팸 한 340g짜리 2개 구웠고요. 또 여기 2개 더 있고 그러니까 총 4개 옆에는 저희 엄마표 파김치 있습니다. 잘 먹어보겠습니다. 이 틈새라면 매운 짜장이 소스가 가루소스가 아니다 보니 좀 짜장면 느낌도 나고 또 라면 느낌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옆에서 코글고 주무시는데 저는 지금 시간 아슬아슬하네. 11시 49분. 이제 딱 먹고 있으면 새벽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소리는 저희 아버지께서 코를 보시며 주무시는 소리입니다. 들리실지 안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파김치 않았다. 먼저 아래곤. 맛있어. 배를 싸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거실에서 지금 먹고 있는데 안방에서는 저희 엄마가 코를 보시고 장방에서는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아 이거 엄마가 거는 소리 없나? 제빵이랑 짜장이랑 은근 잘 어울린단 말이죠. 제빵이랑 짜장이랑 은근 잘 어울린단 말이죠. 고기도 했어. 와. 여러분. 요거 노란자. 는 거구나. 참 먹었다고 하네. 이렇게 Speed oil. 이쁘다. 좀, 진짜, 넌. 와우.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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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밑에 치즈 들어있는 거 육수 으으으 grade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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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못 잘랐으니 진짜 맛있다 젖을 찰팡을 드실 때는 턱 조심 눈이 더 나간다 손이 더reichen 손이 더 맛있게 먹는다 손이 더욱 맛있을 것 같다 오늘의 행동이 좀 더 좋았다 이후를 препAKE 이렇게 먹는지 느끼는게 두툼 까다로운 스팸 스팸 아, 이거 약간 볶음밥에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진짜 이 스팸 덩어리로 크긴 이재언니 깜짝 놀랐어요 요기, 이렇게 살짝 그을린 부분이 진짜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소소해 이거를 싸먹어볼까 맛있을려나? 히히 잘 오르세요 파가 그저 안 매워면 좋은 거 같아요 파가 그저 안 매운 거 같아요 파가 아직 안 매우면 좋은 거 같아요 다 돼서 먹지 못해도 그다음에 바삭하고 이만큼은 늘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숟가락이 뭔가 너무 화창해졌어요 다김치 진짜 촉촉해 다 김치 얹어가지고 마지막엔 콜라 마지막엔 콜라 그대들을 위하여 짠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틈새 라면 매운 짜장과 통 모짜렐라 스팸 그리고 일반 스팸을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옆에 파김치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파김치가 별로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자극적인 스팸의 맛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짜장이랑 스팸은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여러분 제가 먹다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원래 통 모짜렐라 스팸 먹을 거면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가지고 좀 짠 끼를 빼줘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만들어 드실 거면 꼭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만들어 드세요 아니면 나트륨 네보팔입니다 요거 스팸 나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저희 아버지 밥반찬으로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무튼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저는 한국시간 오후 7시 반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또 봐요 그러면 오늘도 굿데이 굿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